다음은 금상 배용철님 앞에 서주시고 다음은 금상 배용철 아래와 같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시오 반갑습니다 그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아 안 보여요 저는 아니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혹시 그쪽 깍둥이 막대잖아 오늘 준비하실 분은 뭐죠? 울명해진 부산 차가운 2권 배용철님 음악 없어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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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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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